자 녹화 다시 이어서 릴리 비천 16량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1시 11분이고 어디 뭐 이리 조용한 걸 듣고 있었어요? 아 내가 들었지? 자 이번에 진짜 아니 이것말고 음! 평화롭구만 자 조금 기다려 봅시다 ontinues transelle жить 오우! 사람들 많이났네 자 리디 레디 한명만더 레디 가자 잠시만 잠시만 이것 좀 올리고 잠시만 나 퍽 좀 올릴게요 나 퍽 좀 킬게 퍽 좀 킬게요 오케이 됐어 퍽 하나 끼웠어 야 레디 좀 해라 레디 좀 해라 20초 뒤 자동시작 자동실행 자동시작 합시다 자 그럼 우리 평화롭게 해볼까요 아니 이런거 말고 아 나갔어 아 나갔어 자 한명만 더 한명만 더 솔직히 지금 할로윈 살인자는 처음이라 좀 못할 수 있어요 어 에잇 와 저것도 못해 아하하하 이런거 없어요 어 그런거 인기 없기 어 없기 뭐 그거는 계속 틀고 할까요 어차피 살인자인데 뭐 아 근데 살인자도 까마귀 소리는 들어야 돼 음 사운드 플레이는 하긴 해야 돼요 가자 가자 아 근데 뭐한게 있다고 또 목이 갔냐 아 이거 진짜 복식호흡을 해야 하나 나도 어 복식발성을 해야 하나 복식발성을 손실된 프레임 0.2% 아 프레임드랍이 은근히 있네 이거 어 cpu 는 4.5% 밖에 차지를 않았는데 루ffd 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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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맞아 맞다 맞다 그러니깐 살인자는 이거 1인칭인데 내가 알기로 그러네 아휴 여기 없고 이쪽이 있나 소리가 들려 안녕 안녕 괜찮아요 천천히 해 어? 초반에 하면은 이거 안좋아 이쪽으로 뛰어갔네 이쪽에 누구 있니? 없네 요 근처 어디 있을텐데 후루루루루 가볍게 합시다 아 이거 이제 이러면 안되겠다 이제 이러면 안되겠다 어? 처음 1단계때는 이게 발소리가 안들.. 뭐지? 심력소리가 안들리거든요 대신 느려가지고 잡기 힘든데 이제 2단계 어? 생각보다 너무 빨리 해가지고 일단 3단계를 만들든가 아니면 1단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게 좋은데 아이 섣불렀다 여기 없니? 없네 멀리 멀리 갑시다 이쪽에 안보이는거 보니깐 이쪽에 안보이는거 보니깐 딴데 있는거 같겠네 얘네 발전기 안돌리니? 너는 저기다 어디 바콘을 튀기십니까? 저기도 있네 가던길 가자 잠시야 이거 생각보다 애들이 잘하는데? 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재밌네 안녕 이런거 다 부십시다 이것도 다 정수야 이것도 다 정수야 비가 어디로 갔을까 자 이양참가자 빠밤 이야 너 했냐? 아이 치료했네 자 일단 얘는 어떻게 할까? 좀 돌아다닐까? 보이는 순간 훅 가는 것이요? 어? 그 와중에 저거 돌리는거 봐라? 그래 난 얘만 있으면 돼 난 얘만 있으면 돼 어? 난 얘만 있으면 돼 저항하지마! 저항하지마 여기로 가자 어? 여기로 갑시다 어?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들어가는 것 생명의 의묘 아닙니까? 어? 장기의 순환을 위하여 빨리 가주시게 가 가 가 딴 데 가 잘 가 저기있다 잠시만 어? 어딜 가치나? 어? 톡! 톡! 음 요거를 쫓아가면은 뭐가 있겠지요? 까꿍! 어? 이건 몰랐지? 어? 어? 넌 특별히 잘 보이는 곳에 올려주마 넌 특별히 잘 보이는 곳에 올려주마 넌 특별히 잘 보이는 곳에 올려주마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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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자들은 봐라 어? 탈출 시도하면 이렇게 된다 어이 탈출 시도한 놈은 이렇게 된다 자아 이녀석을 구하고싶나 이녀석들의 목숨을 내놔라 아니 점수를 내놔라 그럼 살려주마 야 너 어디 보고있어? 저기? 저기 있어? 어이 어서 어서 해 어이 어서 어서 해 어이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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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 아아 어아 음 친구들을 불러 부르라고 으아 으아 으어 으어 아이 포기했네 에이 근성한 문자식 자 갑시다 여기꺼 손도 안 댔네 안녕 힐롤 랄라라라라라 랄라랄라라라라 어쭈 이리 오게나 나의 소중한 정수가 되어라 야 어딨냐 저거 어딨냐 어? 저거 거는거 어딨니? 어? 코앞이네 코앞 어? 코앞에 있네 헬로우! 헬로우! 어이 얏! 어이 마지막 생존자 어딨니? 어이 마지막 생존자의 위치를 불어 그럼 목숨만 살려주마 어? 말하기 싫어? 어디 저항하지 않는걸 보니 아직까지 저항할 의지가 남았나봐 어이 불어 어? 어딨어! 어딨어 어? 어이 파일 위치를 불어라 복합술을 하는거냐 입담을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거지? 자 어서 어서 굴러가는거야 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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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저거 연.. 열었네 자 불어 자 빨리 가 참 출구가 두곳인데 빨리! 빨리 죽어어! 빨리 죽으라고! 가자 아잇 아잇 뭘로 나간거지? 개구멍으로 나갔나 방금 거기로? 아잇 아 점수 모자라아 에이 못했어 요번에 애들이 상대 애들이 어? 아 만점이 안돼 아 에헤이 그리고 얘가 아 16랭이네 아 진짜 어? 폭이 4개인 애들이랑 폭이 하나도 하나밖에 없는 애랑 어떻게 차이가 나니? 야 근데 처음에 잡힌 애가 폭이 4개야 야 너는 진짜 어떻게 해 지금까지 했냐 암튼 일단 녹화 잠시야 일단 업글만 하자 업글만 업글만 하자 업글만 하자 업글만 하자 업글만 하자 또 아 뭐 일단 여기서 녹화 종료 아멘